자 대가리를 딱! 해치었나? 아주 좋아요 마치 판테온 마냥 그냥 창을 갖다 미친듯이 자 얘는 죽었죠 이제? 죽었으니까 여기가 하자 천천히 천천히 생활이 되어있어 호호호 해뿔을 버려야겠다 해뿔을 버려야겠다 해뿔을 버려야겠다 벨ack! 뚜 더 펫! 이제 오지구 지르거리는거 기절 걸어두고 예, 나빵불 좋아요 좋아 자 여기가 거식이죠 일단 여기부터 여기부터 가자 여기부터 여기부터 갑시다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잘 보세요 자 이 친구 표시 이 친구 딱 때려주고 좋아요 자 아주 좋죠 달려주고 와요 자 그러는다 이 친구 땅 완벽하죠 방패파괴자 이게 좋지니까 허허허허 당신 말하기 전에 생각은 해보셨나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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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아 들고 가야 되거든요 포상아 들고 가야 되요 포상아 들고 가야 되요 와 진짜 꽉꽉 채웠다 꽉꽉 채웠어요 꽉꽉 진짜 꽉꽉 채웠다 5랩 됐어요 5랩 아일랜드 손놀림 좋네 좋아요 이제 저도 확실히 후반부에 들어섰다고 느껴지는게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강이 나면 진짜 많이 나와 아 노상강도나 걔가 좀 나와야 되는데 강도 노상강도나 강도에 좀 좋은 애가 나와야 되는데 노상강도 강대가 안 나와 일단 오렌지빵 집사 왜 저러냐고요 아키스던전 모듬이 어두운 유혹 요거랑 얘는 뭐 딱히 얘는 광대랑 같이 가게 이거 음악적을 고정해 놓을까 딱히 고정할 것 같아요 어두운 유혹만 없애주면 될 것 같고요 딱히 고정할 것 같아요 자 예 헐싸 없애주고 JYP 강타자 흔적기술 피해 이건 내가 일부러 지우지 않는 이상 못 지우는구나 세븐 아아 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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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들어줘야지 그래 지도제작자 천마. 횃불이 더 유용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횃불이 유용한 효과를 제공한다는게 도대체 뭐죠? 아 횃불 켰을 때 막 그 정찰 뭐 기슴 막 이런거 이런게 더 플러스 되는 거나? 섬색을 잘해준다고요? 공연장 엑스도 사봐야 역병의사도 하나 키워야 되는데 기본적인 상승도 있다고요? 아 진짜요? 훈련장도 좋은 것 같은데 방패 파괴자가 방패 파괴자 중고병 총사 조련소 다 쓰거든요? 속공사수 빼고 다 쓰는데 모르네 다 좋은데? 뭘 만들어줘야 되지? 영상으로 감사합니다 오케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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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먹었어요 먹었어요 사먹고있죠 지금? 이렇게 막 먹고있다가 헤엘 마이 시스텔 독사가 먹으면 저렇게 되는거에요 여러분들 사과먹을땐 항상 조심하시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과먹을땐 항상 조심하세요 당신 경고입니다 프롬 카카오 당신 경고에요 죽고 싶습니까? 정화의 수정 정화의 수정 해안반쪽은 많이 안돌았네 대지왕 잡으러 갈까요? 대지왕 대지왕 잡으러 갈까요? 대지왕 잡으러 갈까요? 대지왕 잡으려면 어떡해요 대지왕 잡으려면 어떡해요 대지왕에서는 여러분들 그게 안통하거든요 회피가 안통해 회피가 안통해 회피가 안통하기 때문에 그럼 어떡해야 돼 회피가 안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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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를 쓴다는 걸 실수로 피를 갖다 마셔버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래 너다. 표식으로 간다. 표식과 출혈로 갑니다. 표식과 출혈로 죽여버릴게요. 분광채 고립 표식과 출혈로 갑니다. 오랜만에 고행자 출격이다. 자 요렇게 파트를 짜가지고 죽여버립시다. 그럼 될 것 같은데요. 이 파트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냥개 습격 이거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처 액기나 써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여줍니다. 또 표식 찍는 애가 또 누가 있지? 안정성을 위해서 중고병을 하나 채용하는 게 나으려나? 얘도 표식 찍을 수 있거든요. 궁수는 안 키웠고 뭐냐 안 사장님은 좀 약해요. 지금 약합니다. 네 표식 됐어 요렇게 가자. 네 요 파티로 가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애들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것 좀 해줍시다. 스트레스 해소 해소 해소해야 되는 친구가 있니? 이렇게 망시이세이 아 박진영 제천대성 손오공 jyp 망시이세이 도박으로 가 도박 빠르게 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템을 갖다가 좀 팔아가지고 돈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휴렬의 돌 이런 거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팔아버리고 약하에 부족 필요 없고 약하기서 약하에도요 필요 없고 휴절에도요 필요 없고 이제 일반템들은 다 팔아버릴까요? 어 팔아버리고 일박제에 필요 없고 일반 다 팔아버려요? 일반 안 써요 이제? 이 약해소 아 뭐 약해소 약해져 약해좌 약해좋 약해좋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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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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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it 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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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pose 랄스 랄스 출혈의 목걸이 출혈의 목걸이 이건 쓸만할 것 같은데 중독의 목걸이 하나는 냅두고 맥가의 부족 하나 냅두고 생명의 수족 방패의 파괴자 전용템은 냅둘게요 독저항 질병저항 무거운 장화 기절기술 확률 오 중독기술 확률이 아직 프로나올나봐 최대체력 하나만 남겨주고요 턱봉사수 턱봉사수 안쓰잖아 받는 회복량? 저걸 끊잖아 일단 요정도만 팔면 될까요? 턱봉사수 일반 다 팔아버리라고요? 일반템들 중에도 쓸거 있지않나요? 유물수집상 회피쉽 좋은데? 반짝이는 부족 이런거 민첩에 가입시 쓸만한데? 냉독을 담으면 돼요 이거는 부족 턱봉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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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병한저도 안쓰니까 턱봉사수 선조템이랑 전용 턱봉사수 일단 저거까지는 가지고 있을게요 턱봉사수 턱봉사수 자 요렇게 해주고 일단 애들 세팅 다 됐죠? 아 알지 세팅 다 된게 아니지 선조의 양초 아니야 피해는 얘가 높아야돼 속도에다가 해피도 올라가니까 그리고 배가리를 빡! 찍어버릴 때 딜이 세야되니까 딜이 세야되니까 어 이걸 들고 갈까? 금접기술 피해 25%인가? 부상의 투구를 끼고 갈까요? 이렇게 해버리고 정보 피해명사 가방 못 들고 가는게 좋을까 어 영중 치명타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고요 스트레스 20% 붙는게 좀 커 그리고 얘는 얘는 첫 턴에 무조건 표식을 박아줘야 되거든요 첫 턴에 무조건 표식 박아줘야 되니까 이거 껴주고 그리고 솔직히 표식이 빗나가진 않으니까 이거 껴주자 최대 7에 올라가 얘가 이걸 껴주고 얘가 이걸 껴주고 얘가 기본적으로 해피가 높으니까 이렇게 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껴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발라줘야 되는 기술이 있는지 어? 교관 숙련도 이제 마스터 할 수 있는데요 마스터 할까요? 교관 숙련도 마스터 아 아 아 드디어 이제 엔딩에 더 붙어오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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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아 으 이렇게 찍어주고 이리오너라는 제가 볼 때 안찍어도 될 것 같애요 애들 사역까지 다 때릴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은 찍지 말구요 얘는 요거 고정이죠 다른거 안찍어져도 되죠 자 돼지 죽이러 갑시다 돼지 혼내주러 갈게요 이길 수 있으려나 푸잉 푸잉 돼지 죽이러 갑시다 돼지 요정도 가져가면 될거 같구요 요정도 가져가면 될거 같구요 안가져갈거 없지 오케이 됐어 다 가져갔어 좋아 레츠고 스킬 세팅 제대로 돼있나 오케이 지금 이제 보스들만 미친듯이 잡고있어요 쪼랩들 또 키워줘야 되긴 하는데 얘네들 뭐 키우는거야 반갑습니다 아 이거 맵 굴지같이구나 맵 굴지같은데 제가 볼 때 여기에 있을거 같거든요 여기 아니면 여기 새끼돼지한테 죽으면 업적있다고 하는데 죽고싶지 않습니다 샤오옷 اب아 queer 휴대전 해장이 115키로 아 뭐 그냥 눅눅치 없다는거지 그곳에서 해야겠다 공격력업 공격력업이네 이쪽으로 갈게요 공격력업 어 뭐야 이거 거대한 돼지타우로스 처음 보는 녀석인데 뭐야 이거 사람 좀 나는데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불어! 호옹! 불었지요? 일단 그래도 구토하는 애들 먼저 준비는게 맞겠죠? 와! 이거 피한다고? 뿌잇뿌잇! 상대지기? 별로 안아프네? 흐흫 자 이 친구 풀식 붙여져있으니까 대가리를.. 빠악! 자 이 친구.. 머리 품기.. 빠악! 그래도 빠악! 어디있고 우리 도 당시의 주제로 아 안녕하세요 돼지 사육장이 출혈이 잘먹혀서 일단은 약간 캥커 겸 딜러로, 보조 딜러로 보행자 데려왔고 나머지는 이제 풀식 찍는거죠 얘가 선턴 가져오게끔 뭐냐, 템에 죽기 때문에 얘한테 풀식 찍고 얘네 둘러갔다 펴는거죠 때리고 때리고 몬스터의 사이즈는 인트리니스의 메릇이 없더라도 인형이라고 인형이라고 오메라이드? 저기가 보스네 저기가 보스네 일단 보스부터 빠르게 잡으러 갑시다 보스부터 잡으러 갑게 보스부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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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창작 써주고요 자 니가 저 뭐냐 하나조리 딜을 다 해야되거든요 하나조리 딜을 다 해야되니까 하나조리 딜을 다 해야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아 자 바로 죽여버리러 갑니다 죽여버리러 갑니다 죽여버리러 가요 그냥 솔소리 내줄게요 어? 아 자자자자자 들어가기 전에 와.. 표현날뻔했네 약화 저주를 왔다가 여기도 그러고 환양계 습격은 못쓰니까요 왜? Beным IT IS A TRAVERSDIE A BLUNDERNING MOUNTAIN A TRONTHEN AND RAGE . . . . 자, 표식을 누가 먼저 죽이냐 싸움이예요 좋아요 잘 들어가죠 얘도 푸시 작은돼지 먼저 처리하자고 왓더 와 뭐야 저 친구 기절도 거네 원래 처음에는 기절 안 걸었는데 이제는 기절도 거는데요 좋은 친구있어 기절도 걸려와 빨리 죽여야죠 빨리 빨리 못 죽이겠네 내가 이제 피해 치즈가 없네 공적 상자네 비극인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빨리 죽여야죠 빨리 이카악 병 욕 갑상위 좋아요 가 주먹감자 날아간다 주먹감자 깜짝! 빠악! 아니 딜이 왜 이렇게 안들어가? McCarthy 3 äând ימ 에이스크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힉 힉 힝 힝 힝 힝 힝 아, 다시 발을 끌어서 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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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기 부잉! 배가리 찍어버리기 성공 이제 하죠 개간식을 버려주고 자, 이쪽으로 가서 요렇게 요렇게 가가지고 보물상자만 좀 먹어줄게요 보물상자 자, 기쿠엠아 보물상자 자, 여기서는 완전히 버버리고 왓더 오마이 가아시 너무 좋은데요? 사 필요없어 해독사 필요없어 흠 어, 뭐야? 이상한 놈 나왔는데? 고대시체구독이? 이게 뭐지? 이게 봤던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뭐하는 놈이야 이거 이상한 놈 나왔는데요? 아, 이치구 저항이 높네 아, 이치구 저항이 높네 아, 이치구 저항이 높네 이치구 저항이 높아 giver 아, 이치구 저항이 높네 이 문제입니다 아, 이치구 아, 아, 이치구 저항이 없나요? 제가 볼 때는 붕대를 버려주고 어? 아니 붕대 괜히 버렸네 어차피 지금 거의 빡쳤습니다 어차피 애를 잡으면서 나오는 것들로 어차피 애를 잡으면서 나오는 것들로 어차피 애를 잡으면서 나오는 것들로 어차피 애를 잡으면서 주변에 owl을 잡고있는게 애를 잡고있는게 애를 잡고있었 애를 찾고있는게 애를 잡고있었 침묵 때려서 마무리 잠시만, pam, forever 완벽하죠? 근데 와무님 풀파 인원 늘 수 있는데 일곱 명 까지 아직 해동 안됐나요? 조건이 까다롭나요? 풀파 인원 수 있는 수도 있다고요? 무슨 소리에요 풀파 인원 수 있는다고요? 캔아! 흑불이 있어야되네 끊지않은때문에 있는때문에 이미 꽉찬던데 꽉찬던데 거의 꽉찼어 어 이건 뭐야? 처음보는데? 두루마리 무더기? 오오오오오 부정적 기벽 제거라는데 햇불이 있어야되네 재재 부정적 기벽 제거해준다는데 햇불 있어야되네 햇불 다 버리고나니까 그니까요 햇불 다 버리고나니까 아 은신적이 나오네 은신 him 에이 si 아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절관리.. 아..관리 또 움직이는거 왜이렇게 빨라 아..괜찮아.. 얘네들 효과가 되게 빠르네요 스트레스 관리해주고 힐 2차는건 좀..너무한거 같네 어둠이 닫고.. 하늘이 흐르는 것들 완벽하다 완벽해 호소가 많이 주네요 와 뭐야 얘네들 왜 다 병 걸렸어? 병을 이렇게 많이 걸려? 와 6렙짜리 역병 의사야? 예 데려갈까요? 좋은데요? 강희남의 안정정의 황혼의 몬상 가면 완전 개사기인데 이거? 응 기별 괜찮은데 역병 의사 안 키워도 되겠다 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자 바로 이름 바꿔줄게요 내가 지금 챔피언 역병 의사가 되고싶다 손 내가 챔피언 역병 의사가 되고싶다 손 와무상촌 저요저요 와무엽집 잼민이요? 아무도 없습니까? 와무엽집 잼민이요? 님 닉네임이 뭔데요? 당신 닉네임이 뭡니까? 당신 닉네임이 뭔데요? 당신 닉네임을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먼저 해줄지 말아야 돼야지 와무엽집 잼민이요 나 이미 죽었냐구요? 저도 손들어봅니다 오케이 유 옥 민님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동민님 축하드립니다 철인 28호님 살아있나? 여깄다 지금 되게 중요한 자원중에 하나에요 노상강도가 지금 두명밖에 없거든요 노상강도 아주 중요한 자원중에 하나에요 자 일단 얘네들 회복을 좀 시켜줘야될 것 같구요 히스테릭성 시각상실 이영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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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려는 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이영려는 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성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나 지금 5렙짜리 얘 5렙 찍었지 5렙 5렙 지금 2명 5렙 이상 2명이죠?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될까 자 이번판은 어떻게 해줘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생각을 해보면서 합시다 강인함 고정해줘야 핏빛 양조장 하나 만들어버렸어 핏빛 양조장 하나 만들어버렸어 그럼 피가 계속 공급되니까 피가 안부족할 뻔 그죠? 핏빛 양조장 하나 만들어줄까 아니 광대 이거 만들어줄까? 아니 광대 이거 만들어줄까? 광대? 스트레스 대단한 피해 근데 광대 지금 한 명밖에 없어서 아 이건 어떻게 200개를 모아? 장난해? 야 이거 어떻게 100개 200개 이거 어떻게 모으라고 아니 뭐 장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나간거 아냐? 정신이 나간거 아냐? 정신이 나간거 아냐? 정신이 나가버린거 아냐? astre 자 핑크 press 영상실에다가 집어넣어 주고요 오케이 나머지는 괜찮고 기벽 관리해야 되는 친구가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기벽 관리해야 될 친구 그랬니? 외모님 이제 스펙도 살았는데 가장 어두운 던전 한바퀴 도시죠 아직 네 5레벨 이상이 없는데요 5레벨 이상이 4명이 안되는데요 아직 5레벨 이상이 4명이 안됐어요 저도 되면은 돌려고 하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아 일단 유목민 유목민 초자연현상광 요거 구해주고요 어 근데 나 황혼의 몽상가 2명 아니야 어 황혼의 몽상가 2명인데 파티원당 1명이라는데 왜 나 망씨도 있고 얘도 있냐 띠용 띠용 자 강인함 두라였던거임 흐흐흐흐흐흐흐 핏기없음 핏기없음 자 역마차에 누구 나왔나 보자고요 와 얘 선명함 가지고 있네 흐흐흐흐 개사기하냐 선명함 진짜 완전 사기이죠 유무일수지 선명함 완전 개좋죠 완전 영 영티어인데 영티어 명 이얍 형 얘도 선명함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야데도 선명함 가지고 있긴 한데 여캐 남캐에 섞여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여캐들만.. 뭐야 이거는? 선조 아이템이야? 와..C 뭐야 이거.. 선조의 손수건 자 이번엔 마귀알몸 잡으러 가볼까요? 마귀알몸 죽여버리러 갈게요 아라비안 나아이트 들어가고 남패밀 백수 들어가고 남패밀 백수 박진이 형 데려갈까? 박진이 형? 박진이 형 데려가고 또 이렇게 파티를 짤까? 아 또 이렇게 파티를 짤까?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파티를 짤까 이래이래 두명에다가 완전 슈퍼초 미친파트죠 여기까지 얘까지 얘가 찌르고 딱 들어가면은 얘가 뒤로 빠질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또 찌르고 그럼 얘가 또 뒤로 빠질거 아니에요 얘 또 찌르고 그러면서 얘도 계속 찌르고 오케이 이 파티 나쁘지 않을래 일단 이로는 완벽해 요렇게 자 이번에는 마기알몸 잡으러 갑니다 마기알몸 잡으러 갑니다 마기알몸 잡으러 가자 잘 살아있어요 지금 죽은 사람도 이렇게 4명입니다 두명은 그냥 죽었고 초반에 이제 뭔줄 모르고 그냥 막 하다가 죽었고 둘은 이 친구는 별에서 온 친구한테 죽었고 이 친구는 샘블럼한테 죽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나 이거 실수해가지고 죽은거여가지고 진짜 너무 아쉬워요 이거 실수 안했으면 사는거였는데 이거 실수 안했으면 사는거였는데 이거 실수 안했으면 사는거였는데 아 바보 왜 아니 진짜 나 멍청하게 했어 너무 멍청하게 죽였어요 아니 여기 치루인 있잖아요 자 충분히 장신구를 갖추지 않았대요 장신구를 갖춰주고요 자 이거 어떻게 야 이 파티를 어떻게 굴려야되냐 잘 생각해보세요 자 속도로 올려주는 템을 껴줘야되요 그리고 얘가 재빠른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는 웬만하면 먼저 턴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선저의 양초를 껴주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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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올라가는거에요 이거를 껴주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쟤보다는 턴이 돌아와요 턴이 줄어들어야되니까 턴이 먼저 오면 안되니까 속도가 떨어지면서 딜이 올라가는거 껴주고 그리고 그리고 한 다음에 명중과 치명타를 올려주는걸 가져가줄게요 그리고 이 친구는 태양의 반지 껴주고 태양의 반지 방금 껴주고 자 이 친구는 선조의 지도를 껴주고 아니지 선조의 만년필 이렇게 껴주고 태양의 반지 껴주고 이렇게 툭 찔러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파트로 가주도록 하구요 얘가 요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잘 피하면서 보시기로 해주고 요런 파트 나쁘지 않아요 미친듯한 미친듯한 딜링으로 순식간에 녹여버리는거죠 이거다 쓰읍 요게 다 얘네들 강화는 다 했니? 무기강화 다 됐니? 아 야 무기강화가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그냥 들어가서 고생할뻔했네 그냥 들어가서 고생할뻔했네 자 이제 보스들 다 죽여버리고 있죠 삼렘지대 그냥 스무개 전형 세덕제 많이 가져가고 아마 이 마귀알몸이 도구에 많이 뿌려댔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세덕제 많이 챙겨가고 자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구요 죽여버립시다 이길 수 있겠죠? 지지 않겠지? 사유가 지지 않겠지? 얘는 또 뭐가 추가됐을려나 얘 좀 짜증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르게 찔러서 이기는 것 제가 볼 때는 보스가 여기 아니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파티 성능을 실험을 해봅시다 깔끔하죠 아주 가방에 지도가 들어있습니다 저거 뭐야 처음보는 놈들 얘네들 처음보는 놈들이에요 감염된거인 끔찍인 오빠 아 아 아 너무 아름다워 이낙이낙다. 아하... 지지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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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파티 완벽하다 진짜 완벽한 메커니즘으로 완벽하게 돌아가요 아주 좋아요 완벽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죠 그냥 진짜 완벽해요 너무 완벽하게 질다 질 수가 없겠다 이거 너무 완벽하게 짰어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네덜랜 일단은 그리고 창업체의 흐름에 불구하고 바로 완전히 거리버 이틀음에 그들은 상태만 상태만 어? 찌르기가 안된다고? 아 찌르기가 두번째 칸에서부터 되는구나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바람불지의 치노가 굉장히 걸리네 아 reaction is broken maintain the offens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전이 열려있습니다. 도전이 열려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있으며, 그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힘이 되었습니다. 진으로 진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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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깨끗한 분수대. 깨끗한 분수대. 오케이. 스트레스 30 줄여주는 거네요. 보스 잡고 와가지고 죽여주면 되잖아. 자, 깨끗한 분수대. 자, 깨끗한 분수대. 자, 깨끗한 분수대. 맞습니다. 반복들은 기타는 정도로 신뢰 빨리 채점 보수장 가자. 제가 너무 잘해서 그런거죠 뭐지? 뭐야 아예 깨뚫키가 안통하네 나 해독제 많이 가져오기 잘했다 이건 조조의 만에쯤이면 되죠 차별을 했으면은 이미 실패조건 만족했다고요? 왜죠? 시간 아직 오버 안됐잖아 100주까지 아니에요? 100주까지? 100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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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씨 켰으니깐 백조 아님? 백조일걸요? 저 백조까지로 알고있어요 와우 뭐야 이거 송곳니 창끝 템 좀 많이 버려야겠는데요 이거 뭐지 열쇠 버리지 열쇠라 문장 버리고 열쇠 부적거리고 자 보스 잡으러 가볼게요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aux! 흠... 흠... 빨리 잡으면 되겠는 게? 뭔지? 게 쉬운데? 자 이거 어디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하고 영지를 비환 오 운명의 인도 바뀌고 재빠른 반사신경으로 바뀌었네요 뭔데? windows and doors will be bolted tonight something haunts the dark 그러고보니깐 내가 아까전에 얻은 유목민 친구 와 스킬 다 찍혀있네 와 대박이다 와 무기바워도 쿨강인데 돌아버렸는데요 그냥 안정적까지 버스티어주러 왔네요 버스티어주러 왔네요 이게 노예들 치료할 생각 말고 새로 뽑는게 이득이라고요? 그렇긴 하죠 진짜 좋은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세개나 모았거든요 세개나 모았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연장 학술 도서관 훈련장 이런거 좀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양조장도 그닥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공연장이나 지을까 일단 스읍 스읍 음.. 광대를 위한 아이템 광대를 위한 건물 하나 지어주고요 자, 다음 출전 어디로 가야 되냐 가장 워드 빨리 여기 가가지고 엔딩 보고 싶다 미경련이 꽤 없으시고요 주인공에 다시 한번 더 없어졌어요 이제 가슴은 그는 왜 이래요? 그는 예수인가? 그는 예수인가? 그는 예수인가? 그는 예수인가? 다 있어가지구 얘네들꺼 무기를 5급까지 개조가 가능해지고 5급까지 빨리 찍어주면 될거같아요 이제 얼마 안남았다 지금 피 몇개 가지고 있지? 털런스야 돼 일단 여기 두 마리 다 잡았고 여기 지금 한 마리씩 잡은거죠 돼지하고 살덩이하고 여기 모였더라 일단 못 잡았죠 일단 이번 판은 여기 한판 돌아줄게요 제천대선 손오공에 키워줘야 되는데 안사장님도 빨리 3렙까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망시 2세 망시 2세 제가 빨리 3렙까지 찍어야 돼요 그래도 빨리 올라와야 돼 살점 대포 세일 앤 선원 남았다고요? 어 그러네요 살점 대포 세일 앤 선원 흠 여기를 한판 돌자 여기 긴..긴데 한판 돌면은 방패 파괴자 근데 방패 파괴자 넣으면 좀 불안한데? 여기 긴데 괜히 돌았다가 광패 파괴자 또 터지는거 아냐 여러발이 공격할 수 있는 스킬이 여기 스키드 어 얘가 어차피 주요 딜러니까 얘한테 이렇게 한판 돌면은 nar칭 이 친구 보조 딜러 이 친구 보조되러 보조되러 이랄 realistically 자 2점 얘는 5랑 1만여 디드오랑 요렇게 일단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오르네요 이렇게 다 세팅을 해주고 다 떨어지는 거 진짜? 다 떨어지는 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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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자 자, 해안만 긴 거 자, 이 정도 되어 가주도록 합시다. 야,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들고 가는 거 같은데? 불을 조금만 잡게 돼, 여기다. 이 정도, 이 정도만 되는 겁니다. 망시 죽이고 3세까지 가보자고요? 망시 죽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방 전투 100% 끝마치기야?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안 큰데요? 오산강도 다리우스에 있지. 아, 내가 이제 세팅을 잘못해 놓고 왔네? 자, 벌써 템창이 꽉 찼죠?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먹어줍시다. 아,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일단은 바로 장작을 써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바로 장작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들어보니까 이거 바꿔줬어요. 아, 들어보니까 이거 좀 더 이상해. 아, 저쪽으로 이동해. 아, 저쪽으로 이동해. 아, 저쪽으로 이동해. 앱이 댕댕이처럼 생겼다고요? 그러네요 자, 이 친구 어떻게 혼내줘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빵 빵 좋아요 네, 이거지 이거지 에이 어 이거 으스스한 산호 이거 뭐 뭐냐 기벽제거 해주는 거였나 부정적 기벽제거 변태 정서불안 오케이 친구 기벽제거 변태 기벽제거 이따 에이 정서불안 정서불안 세대 조립 히히히히 히히히 히히히 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 아뇨, 휩쓰안했어요 이제 안사장님 데리고 싸우고있어요. 나중에 시켜주세요. 지금은 안좋습니다. 지금은 상황이죠. 조금 이따 시켜보세요. 감사합니다. 와우 좋아. 안사장님 잘 싸우시는데. 치명타 맞았어. 젠장. 방식 뭐하는데. 오우. 와 뭐야 저기 비밀장수 있다. 자. 자 이거 불 꺼놓고. 자 이제 열쇠 필요없어. 열쇠 필요없고. 불 다 식혀주면 되고. 샵 뒤에 더 치우면. 조명이 장수 개꿀. 오이마시고요. 아 뭐야. 아 맞다. 와무님 오이 맛 핫도그 먹으러 노량진 같잖아요. 맛이 어땠나요? 일하느냐 못봤는데? 어... 맛대가리 없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더럽게 맛없었다. 여기로 갈 필요없고 어땠나요? 아 맞다. 아 맞다. 취를 먹을까 말까 했었는데 먹지 말자는 얘기가 지배적이어서 안 먹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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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따라야죠 어쩌겠습니까 붕대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붕대도 버리고 다 버려 다 버려 이쪽으로 이동 저건 좀 아쉽단 말이지 맞춰버리고 막쩍 버리고 네, 대안경기 네, 대안경기 아, 자꾸 시청자들이 독포복제요? 나는 걔가 아닌데 자꾸 그런게 목표가 아닌 제가 준비해야겠습니다 아니야 걱정은 burning 시끈리에 pak 네가 당신은 아..중서를.. 모르지 않지.. 지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작용으로 인천한 기술이 있습니다. 투데이 투데이 슬로우 앤 인시디어스 킬러 어? 이것은 긍정적 기격 따라 알렘 몸놀림 아 이게 1이나 못하네 아 이게 1이나 못하네 아 이게 1이나 못하네 아 아 아 아 아, 이건 너무하네. 음식 많으니까 음식 다 먹어버립시다 자 여기서 일단 장작 식사와 희망이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누구 한 명 또 감염되게 생겼네. 다행히 감염은 안될 것 같네요. 어 이것은 산호가 또 나왔네. 아 근데 나 약초 버렸는데 아이씨 아쉽다. 확실히 이거 맵이 길어서 그런가. 아이씨 아쉽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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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서다란 불? 이거 뭐지? 삽이고 좀 있다가 따고 이거는 자 이쪽은 아니었어요 이쪽은 아니었고 이놈들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나쁘니까 이놈들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 속도 13이면 걔보다 빠른거 아닌가 걔보다 빠르다고 어! 약초 나왔다 어 뭐야 여기에도 아직 전투 더 있어? 전투가 3번이나 있는데? 왜? 진짜 또 나오네 아니 뭔데 이거 이건 아니잖아 아 일단 잠깐 뒤로 아 아니다 넌 찰고 아니다 ק 아니다 렛잇 사은 조그마 아니다 아 아니다 뭐 아니다 골프는 또 누구예요? 골프하니까 왜 갑자기 야스제골 황제의 충신은 골프바이스가 생각이 나네. 야스제골의 골프바이스. 그 친구가 생각이 나네. 야스 황제 옆에서 모자를 맡았던 골프바이스. 왓더팍! 이놈이 왜 나오는데? 왓더팍! 이건 예상 어떻게 됐는데? 왓더팍! 찾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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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친구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 생각도 못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건 아니지? 아하! 오우우우우우! bilir Ita. 와 다행이다. 어? 약초가 다시 나왔는데? 어떡하지? ‑‑ 흐흐흐 문장 4개 버리고 기벽 지우러 갈까요? 문장 4개 버리고 기벽 지우러 갈까? 아 그냥 보험하지 말자 보험하지 말자 오케이 레벨 올랐다 아 레벨 좀 많이 올랐다 와 좋아 뭔데 이거 군강체의 안정 좋아요 일단 이번 턴은 얘네들 이거 좀 바꿔주세요 단단한 피부 단단한 피부 단단한 피부 얘는 할꺼 없네 설마 감염 되려나? 일단 이렇게 해봐 자 일단 이렇게 두고요 광대 광대 진짜 더럽게 안 나오네 어때 광대 빼고 다 나오냐 광대가 나와 광대 한 명 키워야 되는데 광대가 популяр 칭 이게 세일 & 처치 세일 & 죽이러 갈까? 세일 & 잘 보러 갑시다 그리고 경기 JYP 이는 이렇게 내려가자 다 5렙으로 넘어 가줍시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죽진 않겠죠, 설마? 흑발은 반사실 왜요? 누가 나와요? 어떤 녀석이 나오는지 오, 표식지킴 상대의 피해 35%? 아니, 보스 상대할 땐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스 상대할 땐 확실히 이게 좋을 것 같다 간다 이거 끼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히려 좋죠 그래 한 다음에 얘가 표식 딱 찍고 얘가 선턴 잡게끔 요거 갖다가 선턴 잡고 선턴 잡고 빵 치고 이 친구는 한 발에다가 이렇게 데려가면 딱이겠다 자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애들 오렌지 파 태... 어 뭐냐 이거는 다 돼있고 스캔은 다 찍혀있고요 슬쩍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못 죽여줍시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자세히 자 약초있지, 해독제있지, 붕대있지, 통수있지, 피있지 아 얘도 재빠른 반사신경 얻어가지고 속도가 빨라졌구나 시면에 포격을 쓸거면은 이거 엎드를 좀 해줘야겠네 엎드를 좀 해줘 시면에 포격 처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세일은 죽이러 가자 으아 세일은 죽이러 가자 그는 그는 맞았다 보스들 다 죽이고 있어요 미친 듯이 죽여야 하고 있어 미친 듯이 죽여야 하고 있어 지금 팬티에 스타킹만 신었는데 괜찮겠냐면 뭐가 괜찮아 뭐 최악이야? 보스 어딨을까요? 일단 이쪽으로 내려가서 보자 어?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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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가서 죽여버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데미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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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거는 얘를 뒤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와 이게 해피가 뜬다고? 싱글러스 스트라이크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다행이다 질러! 싱글러스 생각보다 왜 이렇게 안들어갔냐 싱글러스 많이 들고오길 잘했죠 궁대를 궁대 많이 들고오길 잘했구요 아직 보기 싱글러스 저기요 너 왜그래 싱글러스 어? 어? 제주 잘 넘어갔죠? 베베영상 옼케잇!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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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영상 알아서 걸어주네 이거지 이거지 죽여 이 새끼 참 꽂아버려 그냥 끝이 빠지걸래? 그거나 이거나 별 차이 없지 않을까요?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거나 이거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아잇말잇 시원하다 시원시원하다 그냥 창으로 갔다가 찔러버리니까 아주 그냥 시원하게 죽여버린다 아주 맛있어 이쪽으로 가가지고 해놈 다 챙겨줍시다 정보고 이 눈에 띄는 자기 쉽게 이 눈에 띄는 자신에게 이 기초에 띄는 이 눈에 띄는 당신들과 습관TF 설명을 매우 및 고정화도 모델 대부분의 소오공이 있습니다. 우연히 희망이 좀 더憎한 복잡한 우연 사이도 없습니다. 아... 아..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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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프요 볼프? 볼프 나오라고 해 죽여버릴게요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볼프야 왜 이렇게 강해요? 축창에 그냥 터져버릴텐데 축창 데려가면 그냥 터지겠지 와 산림지대 약탈자의 빛의 전사야? 근데 너무 많은데? 얘를 또 데려가야 되나? 얘를 버리고 얘를 쓸까? 어때요 여러분들? 좋은 방송만 보려는 사람 잘라버리고 이 친구를 좋은 방송만 보려는 사람님으로 바꿀까요? 일단 이 사람 잘라야되요 진짜 대마왕 여기 봐라 이 작업은 나쁜 것 같다 그리고 위키네스는 쓰임없어 이제 유무리도 쓰임없다 나오고 우산 강도 woo 오산강도 키워줄 흐흐흐흐흐 소수들 막 잘라야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흐흐흐흐